이제 약 한 달 뒤면은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 촬영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거랑은 돈 묻고 다 하시는 거랑은 일단 내일 회의할 때는 브로드하게 의사결정을 더 큰 거 알아 결정하고 의사결정하고 의사결정하고 비테일하고 따라 첫째 자른 것들까지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? 지금 캄보디아 동북구 사업에서 진행했던 연수를 캄보디아의 NPH 간호사 대상으로 한 번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매일 NPH 간호사 대상으로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을까요? 매일 NPH 간호사 대상으로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을까요? 네 이거 이제 이렇게 할까요? 이거는 저희 국제사업팀 로고가 홍표로 등록되었다는 등록증입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출원은 저희가 8월 10일에 했는데 18일에 공정됐어요 절차가 꽤나 많더라고요 예쁘죠? 저희 로고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? 따순피플이 좀 많이 높아요 이런 콘텐츠를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